저는 어디가서도 노래를 안해요. 제 노래는 돈 주고도 못 들이십니다. 홍세리보다 비싼 최애라, 중남의 딸, 중남의 품, 진주, 충청인의 비가 뜨겁게 흐르는 서산 김한선이의 노래 한 곡 듣고 가시겠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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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조식이 어머님, 아버지 여기 계십니다. 어서오세요. 초라한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와, 쟤는요. 손에 마이크 딱 쥐면 게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. 뭐야? 쑥스레 갔나 봐. 헐, 대박. 어머니! 멀쩡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버지! 멀쩡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둘 당신이 바로 내 이겐 자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? 아주 물건이시네 저 아가씨 소속사 있죠? 저게 말이에요 이 격파단이랑 저 또라이가 아니 격파단이랑 저 엠씨가 이 세트로 다니면 이게 좀 더 난가? 아이고 c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